안녕하세요. 미킹입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킹입니다. 오늘 프린트베이커리 콜렉터스의 게스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트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트 콜렉팅의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테마별로 제가 모으고 있는 아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트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라는 게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 갤러리나 아트페어들의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작품들이 좋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럴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가면은 나는 들어보지 못한 어떤 작가님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아 내가 저거 모르면은 좀 무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작품인지 어떤 작가님인지 이 작가님의 나이대는 어떤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지 가격대는 어떤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아트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게 나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아트와 친해지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의 취향을 알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인 가격대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트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꼭 비싸다고 좋은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가격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림을 걸고 싶은 공간과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내 취향에도 맞고 나와 가격대도 맞는 작품을 찾아도 떡 살 수 없는 게 그림은 내가 어딘가에 걸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그림이 내가 걸고 싶은 공간과 조화롭지 않으면은 또 사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그림을 걸고 싶은 혹은 그림을 놓고 싶은 그 공간에는 어떤 색깔에 어떤 모양의 그림들이 어울릴지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찾아나가는 게 아트를 접근하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아트 콜렉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몇 가지 테마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명 작가님들의 작품이에요. 한국이나 해외나 유명 작가님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아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슈퍼스타와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유명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해서 배워받는 과정은 아트를 시작할 때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명 작가님들의 그림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기본적으로 몇 억대는 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작품들을 콜렉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에디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에디션이라고 하면 유명 작가님들의 판화 작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을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에디션이고 이 프린트베이커리 같은 갤러리들이 에디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션 작품 몇 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박소보 작가님의 에디션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에디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 살 수가 없었던 작품입니다. 프린트베이커리에서 샀고요 참고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에디션입니다. 이 작품은 하종현 작가님의 에디션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마크테토 덕분에 하종현 작가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갤러리에 가서 그때 진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종현 작가님 작품의 큰 팬이 됐는데 이거는 25개가 나온 에디션이에요. 에디션의 또 다른 작점이 원본은 크거든요 그림들이 근데 에디션들은 하프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걸어놓기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알렉스 카츠의 에디션입니다. 알렉스 카츠는 굉장히 유명한 현대미술 미국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미술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 볼 때마다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과 색감이 인테리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알렉스 카츠 그림을 걸어놨고요. 참고로 저희 거실을 보시면은 많은 한국 집의 거실이 TV를 중심으로 소파를 배치하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TV가 좀 숨고 같이 이야기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거실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구 구조와 그림과 그리고 이 식물들을 잘 좋아해 놓으니까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은 거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이 우리가 블루칩 주식을 사는 거라면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사는 거는 벤처 투자랑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뜰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사는 것은 이 아트테크, 아트투자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고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뭐가 뜰 거라는 생각으로 젊은 작가님들의 그림을 접근하면 내가 정말 즐기는 작품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놓고 싶은 공간과 어울리는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찾는다면 또 이게 아트를 접근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젊은 작가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김우진 작가님이라는 젊은 작가님의 작품이고 제가 작년 키에프 서울에 가서 보고 한눈에 반해서 샀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만든 사슴인데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여기서 커피를 아침마다 만들어 마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커피를 마실 때마다 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인데 저희가 식탁 앞에 이런 느낌의 작품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대 대학원 학생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저희가 우연히 보고 살 작품인데 무명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름 없는 작가님의 작품이지만 이 공간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큰 즐거움을 주는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아트 콜렉팅 테마는 아트 토이입니다. 그림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트 토이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밌기 때문에 아트를 다가가는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후에 그림보다 먼저 산 게 아트 토이였습니다. 재밌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인테리어 5호제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요즘 아트 토이가 핫하다 보니까 이 아트 투자 효과도 큰 게 아트 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아트 토이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가장 아끼는 아트 토이는 이 커스의 작품입니다. 이 액수는 많이 아실 거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카우스라고 많이 부르고 외국에서는 커스라고 불러요. 이 공간은 제가 일하는 제 홈 오피스입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항상 보이는 위치에 놔뒀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놨다가 제가 일할 때는 제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장의 오브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 나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제가 인도 출장 가서 사온 거고 제가 스타워즈를 워낙 좋아하니까 요다가 있고 이 작품은 이스라엘 가서 선물 받은 작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키는 제가 미키이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었던 작품인데 산지 꽤 됐어요 이 작품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베어브릭인데 이 베어브릭은 바스키아 에디션이에요. 제가 바스키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스키아 그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스키아 베어브릭을 샀습니다. 제 화장실에 걸려있는 이 작품은 닥터 수수의 캥거루 벌드라는 작품이에요. 캥거루 새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어떤 갤러리에서 우연히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데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생각이 나서 미국 출장 갔을 때 사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트 토이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피규어입니다. 이 아톰 피규어는 블리츠웨이라는 한국 피규어에서가 만든 피규어고요. 민망하게 변기 위에 제가 장식을 해놨는데 화장실에 올 때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피규어입니다. 이 아트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 있는 갤러리에서 그림 하나하나씩 보고 그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아트를 접근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작가님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현대미술과 고전 미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트가 주는 즐거움에 인테리어 효과에 거기에 투자 효과까지 누리시는 아트 콜렉터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